인천시 서구 제2청사 9층 실업급여 설명회장에서 2016년 교육부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개강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교육부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역평생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서구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 5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열렸습니다. 이날 개강식에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많은 내외밴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은경 교수의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비전과 전망에 대해서 기조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안내 전문가 교육, 비영리 민간단체 운영 전문가 교육, 문화관광 해설가 교육, 평생학습 마을 리더 교육, 시민기자단 교육으로 총 5개의 교육을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합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이 서구의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과 학습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에 기여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구톡톡이었습니다. 서구 관계자